생방송 SPS 인기가요 8월 마지막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정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 so let's me break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!